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좋은 영어학습 아삭영어입니다. 오늘은 18번을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존스씨에게 저는 제임스 아카드입니다. KHJ 회사의 홍보부 이사인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계하는 것을 우리의 브랜드 정체성을 그리고 출시하기를 새로운 로고를 우리의 열 번째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청합니다. 당신이 만들어주기를 로고를 가장 적합한 로고 우리의 회사의 핵심 비전인 인류애를 고향시키자라고 하는 우리 회사의 핵심 비전의 가장 적합한 로고를 만들어주기를 요청하는 방향입니다. 저는 희망합니다. 새로운 로고가 우리의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KHJ 회사의 가치를 담아주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당신의 로고 디자인 제안서를 일단 당신이 완성하면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사람 드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